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동안에 대인배상 1, 2 약관 조문 살펴봤고요. 내용이 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약관 조문 외에 더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고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 보시면은 자기 신체 사고. 자, 보상하는 손해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중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는 1호에 보시면, 1호에 보시면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자, 자기 신체 사고는,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인배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이원화돼 있다. 어떻게? 운행으로 인한 사고, 즉 뭐예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도 주지만, 모두 주겠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면 주겠다는 거죠. 자, 운행으로 인한 사고,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운행으로 말미암아. 얘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운행 중에 타고만 있었다면, 운행 중에 타고만 있었다면은 이럴 때 주겠다. 언제? 나라거나 떨어지는 물체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이럴 때 주겠다. 자,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상해보험이니까 정한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운행 중, 탑승 중 이러한 사고 이렇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신체 사고의 피보험자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제13조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대인배상2에서, 2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즉, 뭡니까? 대인배상2? 기, 친, 승, 사, 운에서 취급업자 빠진 거죠. 기, 친, 승, 사, 운에서 취급업자 빠진 겁니다. 그게 대인배상2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고, 그 다음, 그 사람들, 그 기, 친, 승, 사, 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뭡니까? 자기 신체 사고의 피보험자. 자,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두 사람을 묶으면, 아까 제8조, 대인배상2 보상하지 않는 손의 8조, 거기에서 뭡니까? 가정면책주항,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거죠. 거기서 대인배상2에서 면책하니까,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에 보시면, 아, 요거 뭐냐,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뭐냐면, 제가 지금 삼성화재 약관을 따왔잖아요. 삼성화재 약관을, 참고로 지금 이 교환을 따왔는데, 삼성화재 약관에는, 제가 기본강의 때도 설명드렸었습니다. 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무단운전에서, 무단운전한 자녀가 자기 신체에서 대인배상을 해주는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무단운전한 그 자체, 그 자, 그 자녀, 그 사람이 다쳤을 때는 자기 신체 사고를 해주냐, 안 해주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실제 보험사가 해주기도 해요. 안 해주기도 안 해주고. 현재 실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삼성화재에서는, 요 조문이 약관에 들어갔어요. 요 조문이,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삼성에서는. 삼성에서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 이 조문이, 이 글이, 없는 약관에서는 솔직히 안 해줄 방법이 없겠죠. 해달라면 해주겠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시험용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해주는 쪽으로 시험지에 쓰자 그랬습니다. 시험용으로는 안 해주는 쪽으로 쓰자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시면요. 대부분, 대부분 대인배상 2 면책 사유하고, 면책 조항하고 같아요. 대부분 같은데,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게 좀 있죠. 그래서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보면, 자, 일단 고의가 다릅니다. 고의가 대인배상 2에서는 2고였죠.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2고, 맞아요.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첫 번째 고는 뭐냐?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고의가 아닌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고의를 일으킨 그 당사자인 피보험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 고는, 두 번째 고는,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 보험금 받을 자, 뭡니까? 우리가 보험수익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 그 고의를 일으킨 보험수익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래서, 고의가 두 개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도 두 개예요. 첫 번째 고의는 피보험자의 고의. 두 번째 고의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할 때, 물론 공부량이 좀 돼 있으신 분들, 그냥 일반 분들은 질문을 안 하시고, 공부량이 좀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안 하냐면, 우리가 민법상 혼동, 대인배상할 때 혼동하잖아요, 혼동.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서, 혼동을 시키잖아요. 그 혼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냐라는, 가끔 질문을 하세요. 자기 신체 사고.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혼동이라는 거는, 대상 책임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상해보험이잖아요. 상해보험에서, 규정해 놓은 거잖아. 그냥 이런, 이런 규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험금 못 줘.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혼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대동소유합니다. 대인배상2하고, 피보험 자동차 또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4호를 보시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유. 당연히 이것도 똑같죠. 대인배상2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똑같은 거 같지만, 다르죠. 왜? 뭐가 빠졌어요? 태풍, 홍수, 해일. 태풍, 홍수, 해일. 그렇죠? 대인배상2에서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자기신체 사고에서는, 지진 분화. 이렇게만 있죠. 이게 좀 특징적인 거다. 그 다음에, 핵일러 물질. 같겠죠,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네,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건 좀 넘어가면, 이 이후부터는, 조금씩 진도가 빠를 겁니다. 자. 똑같다. 자, 15조 이제 보겠습니다. 15조, 자기신체 사고. 15조를 보시면, 자, 보험금 종류와 한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자기신체 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당연히, 사망, 부상, 장애를 줍니다. 자, 자기신체 사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망은, 뭡니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일단 한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한도. 지금 계산방법을, 보험금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이 15조는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규정이죠. 한도. 그래서, 뭡니까? 사망은 보험증권에 있는 한도, 한도. 부상은, 부상은, 자기신체 사고 지급기준 상해급별, 이게 있어요. 제가 기본강의 때 했죠. 보여드렸죠. 굉장히 복잡한 이게 있습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져 있고, 또 금액별로, 3천, 뭐, 1,500, 3천, 5천, 이게 나눠져 있죠.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그 급수별,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급수별, 급수별 한도를 한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기본강의 때 보여드린 그 표, 또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3천, 5천, 1억,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도, 그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한도를, 자,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한도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실제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자, 방금 15조, 방금 위에서 했죠. 그 한도가 있었죠. 그것은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어떻게? 이게 실제 손해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으로 한답니다. 실제 손해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 자, 그렇다면은, 실제 손해액이 뭐고 공제액이 뭔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잠깐만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 실제 손해액 비용 공제액 이렇게 준다는데, 준다는데, 대인배상 원투는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이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그게 있었죠. 그러면 이게 다르죠. 뭐가 다른 게 있으니까 얘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실제 손해액은, 실제 손해액은,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액, 자,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던지, 아니면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던지, 그 금액으로서, 금액으로서, 자, 중요한 거, 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하기 전에 금액, 그 사람의 총 손해액, 과실이랄지, 한도랄지, 자기 신체 사고는 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실이랄지, 한도를 적용하기 전에 금액을, 그 사람의 총 손해액이 뭐다? 실제 손해액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비용은, 자, 여기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이 비용은, 손해방지 경간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을 준대요. 어, 차이가 있네요. 대인배상 1, 2에서는, 손해방지 경간비용, 긴급조치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을 주는데, 자기 신체 사고는, 손해방지 경간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밖에 안 주네? 논리? 없어요. 그냥 정한 거죠. 정한 거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제액을 보면요. 공제액을 보면, 자, 공제액을 보면은, 자동차보험 공제계약 포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 정부보장서 포함이에요. 대인배상 1 및 대인배상 2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받은,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보상받은, 무범자동차의 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자, 이 말의 차이,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보다, 자기 신체 사고는, 대인배상 1, 2나, 자기 신체 사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 또 이제, 자, 자기 신체 사고는, 대인배상 1, 2나, 무범자 상해를, 먼저 계산한 후에, 계산해야 되죠.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아니, 이걸 뭐, 이걸 뺀다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는 걸, 미리 계산해서 빼버리니까, 얘네부터 계산을 해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는, 선처리를 안 한다니까요. 무범자 상해는, 실무적으로, 무범자 상해는, 대인배상 1을 포함해서, 선처리하고, 대인배상 1 회사에, 구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는, 대인배상을 포함해서, 선처리하고, 구상을 하지 않는다구요. 왜? 그냥 빼버려요.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빼버려요. 보상받을 수 있는 걸, 보상받을 수 있는 걸 빼버려요. 그리고, 요거는,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이거는, 보상받아야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에서, 우리가 산재일 때, 제가 기본강의 때 설명드렸죠. 산재일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기 신체 사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산재 처리를 받으면, 산재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상해보험이니까, 상해보험이니까, 공제할 근거가 없는 거죠. 물론, 자,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을 받고, 산재 처리하면, 산재에서 다 공제해요. 왜? 대인배상도 배상 책임이니까, 당연히 공제를 하죠. 하지만,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받았을 땐,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상해보험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산재 처리를 받고, 자기 신체 사고 처리를 받으면, 공제가 된다. 그랬어요. 공제가 된다고. 왜? 그 산재 보험금을, 제3자로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 중요하다 했습니다.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즉,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뭘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단독사고. 혼자 사고 나는 거. 그러면, 자, 혼자 사고 나면, 대인배상 1, 2, 무범차 상해,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액이 없죠? 아니면, 내가 과실 100% 사고, 후미 추돌을 했다든가, 내가 신호위반을 했다든가, 이러면, 누가 나한테 보상해 줄 일이 없잖아요. 대인배상 1, 2로, 내지는 무범차 상해로, 보상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가 되죠. 공제액이 없는 사고일 때는, 실제 손해액 이런 거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그냥, 사망일 때에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5천이믄, 5천이믄, 1억이믄이면, 그냥 줍니다.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줘요. 그냥 줍니다. 그리고, 부상일 때는, 부상일 때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줍니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중 뭡니까? 우리가 보통 대인배상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줬잖아요. 성형 향후 치료비를 준다든가, 치과적인 향후 치료비를 준다든가, 약을, 이건 약을 먹는 행위가 아니죠. 이건 약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약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는 향후 치료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 5초만 있다 할게요. 지금 갑자기 웃음포 터질라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자, 인간적이죠?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아, 저 사람 진짜 인간적이다. 꾸밈이 없구나,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공제액이 없는 사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죄송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보험 가입 금액을 준다. 부상일 때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준다. 휴업 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하나도 안 준다.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준다. 장애는요, 장애도 보험 가입 금액을 그냥 줘버린다. 보험 가입 금액을 줘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문제에, 이거 나올 것 같아, 올해. 올해 내가 찝는 문제. 아, 이 방송이 무료하면 안 되는데, 무료하면 이거 엄청나게 볼 텐데. 그럼 다 아는, 아, 다 아는, 다 알겠네. 아, 제가 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오픈을 해버리면, 다 보면, 변별력이 없죠. 실제 저희 학원에서 저랑 수업받는 학생들하고 변별력이 없잖아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아, 이거 예상문제,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또 학원에서 일부러 귀찮은데, 일부러 학원까지 와서 듣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다 말해버렸네. 자, 이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거까지. 예상, 올해의 예상. 왜? 대인배상하고 무범차 상의하고 자기 신체 사고 계산하는 건 많이 나왔어. 매년. 많이 나왔는데,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예, 공제액이 없는 사고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천기누설 했습니다. 천기누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을, 어쨌든 오늘 날짜,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제부터, 뭐, 맞고 있죠. 그, 코끼리 비스켓. 아시죠? 코끼리 비스켓. 코끼리 비스켓이 뭐예요? 코끼리 비스켓. 코끼리가 이딴만한데, 비스켓 하나 준다고 뭐, 성이 안 차죠. 5천만 국민인데, 약은 6만 명, 그것도 유명하지도 않은 아스트라제네군가 지랄인가, 아 죄송합니다. 아스트라제네군가 어쩐가 그거 들여놔 놓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죠. 6만 명 맞아 봤자 우리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아니, 0.1%밖에 안 되죠. 1,000명에 1명 맞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생색은 엄청나게 내고 있지만, 아 저는 좀 기다렸다가, 끝까지 마스크 쓰고 잘 기다렸다가, 이제 화이자를 맞고,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마스크를 벗고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어쨌든 좀 짜증나네요.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 5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현장 학습을 하겠죠. 현장 교육을 하겠죠. 그때는 아마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는, 하, 빠졌을래나 모르겠다. 어쨌든 현장 교육할 때, 그 학생들한테는 좀 더, 아, 메리트를 좀 줘야 되겠죠. 줘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좀 공부하고, 저도 노력하고, 네,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까지 보고 또, 아 기분 나쁘다고 탁 끈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있겠죠 뭐, 열성 지지사는 또 탁 껐겠지, 예, 아, 예, 끈 사람은 끈 사람이고, 그냥 볼 사람은 계속 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아,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올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고, 자, 이항 보시면요, 요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항 보시면, 요런 말이 써 있어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후유장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뭐, 공지한다, 당연한 거죠. 공지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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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거를 왜 써놨냐, 왜 써놨냐, 약관에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단문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문제,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사고의,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자기 신체 사고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계산하는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15점, 나왔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랑, 즉 뭐예요? 실제 손해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 여기에 너무, 집작한 나머지, 얘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얘만 쓰면 안 되고, 얘만 쓰면 안 되고, 뭐까지 써야 되냐? 얘를 쓰면 물론, 이항도 써야 되죠. 자,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저 16조, 지금 이게 16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16조에 대한 내용을 통으로 문제를 내면, 우리들이 흔하게 공부할 때, 1항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1항에만 많이 해봤으니까, 1항, 실제 손해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 여기에 너무 꽂혀 있으니, 이것만 쓴다고, 그것만 쓰지 말고, 말고,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잘 생각해서 써야 하고, 아울러, 아울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후유장애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공제하고 지급하자, 이 내용도 잊지 말고, 쓰자는 거죠. 이게 바로 변별력이라는 거죠. 실제 손해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 이거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쓸 거라고, 왜? 하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공부를 했겠지, 그러니까 기억이 나겠지, 근데 이런 거는, 잘 공부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그래서, 단문으로 나오면, 이런 거를 좀 빠지지 않고 써야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문뿐 아니라, 올해 사례,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진짜, 친구들하고, 맘 편히, 술 한 잔 먹고 싶다. 진짜 술 한 잔 먹고 싶어. 저희가, 친구들하고, 모임이, 가지는 모임이, 한 8명 정도, 그래도 사회 원로 유지, 자칭 유지, 한 8명 모임이, 한 10년 넘게, 정말, 매달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번도 안 빼놓고, 10년 넘게, 한 12년 정도 모임을, 매달 유지하는, 그, 있어요. 그 모임 때, 한 명도 안 빠져요, 진짜. 그 8명이, 한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만나서, 뭐, 교류할 거, 교류하고, 뭐, 사실은 뭐, 핑계고, 뭐, 모여서, 술 먹죠. 12년 만에, 작년 11월부터, 11, 12, 12, 지금 한 번도 안 모였죠. 왜? 한 4명 이상이, 뭐 모이지 말라며, 그런데 뭐, 어떻게 8명인데, 뭐 두 테이블, 그것도 웃기잖아요. 안 모였죠. 아, 짜증나. 자, 어쨌든, 짜증납니다. 이 상황이. 자, 그래서, 자,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시면요, 자, 17조에 나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17조에 나와요. 자, 당연히 보상요건이죠. 보상요건입니다. 보상요건. 자, 빠르게 읽어보면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렇죠? 무보험자동차로 사고를 당해야 되죠. 당연히 당해야 되고,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준대요. 근데 사실, 요거는 살짝, 어, 좀 형식적인 말이죠. 우리가 뺑소니 당했을 때, 보유불명사고라고 하죠. 뺑소니 사고를 보유불명사고라고도 해요. 그때도 해주죠. 어, 해주죠. 어쨌든, 요런 요건, 그래서, 요런 요건들,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나올 수 있잖아요. 무보험자 상해, 보상적인 발생 요건을 쓰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써야죠. 요런 말, 요런 말, 이런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자, 피보험자는 누구냐? 피보험자는 누구냐? 보시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일단 기본이기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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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고, 탑승을 불문한다네요. 불문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기명피보험자 또는이에요.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또 역시 탑승을 불문한다네요. 이게 또는하고 엔드는 차이가 있죠. 그쵸? 엔드였다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의 말이 안되죠. 그러면, 자, 엔드라고 하면은, 엔드라고 하면은, 이 자녀에, 지금 현재는, 개, 자녀가 포함되죠. 왜? 기명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닌데, 그 배우자의 자녀일 수 있죠. 재혼가정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자녀가 포함이 돼요. 근데, 엔드, 그러면 포함이 안되겠죠. 왜? 나하고 배우자의 자녀니까, 둘이 어쨌든, 뭐, 사랑을 해서 난 아이예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되죠. 근데, 또는, 하기 때문에, 개자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개부모는 되어야 안되요? 안되는 거죠. 배우자의 부모가, 개부모는 아니거든요. 개부모는, 나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재혼을 했다. 그럼 개모가 되는 거고. 그쵸? 개자녀는 포함이 되는데, 개부모는 포함이 안된다. 어디서? 무보험자동차 상해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쵸? 그쵸?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 아, 승낙피보험자는 탑승 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위 1 내지 3. 그렇죠. 여기, 여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하여 운전 중인 자, 운전피보험자. 그래서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는 탑승 중이어야 되고, 이어야 되고, 나머지 김형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그 부모 자녀는 탑승을 불문. 극뜻이 뭐예요? 피보험 자동차는 집에 세워져 있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도 무보험자 상해를 해주겠다. 이거고,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는 뭡니까? 사고 현장에 자동차하고 같이 있을 때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 말이고, 지난번에 어떤 분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 제가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는 탑승 중일 때만 해준다. 그랬더니,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 이상해요. 선생님, 약간 보세요. 약간 보시면, 아니, 승낙피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는 탑승 중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운전피보험자는 탑승 중이란 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승낙피보험자는 탑승 중이란 말이 있는데, 운전피보험자는 탑승 중이란 말이 없잖아요. 바보인 거죠, 바보. 당연히, 운전피보험자가 차 밖에 있을 일이 있을까요? 뭐 억지로 억지로 하면 있겠지만, 거의 없죠. 당연히 탑승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운전피보험자는. 말 자체에서. 자, 어쨌든, 여기서도 뭡니까? 여기서도 취급업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겠다. 그런 말이 또 약관에 써있네요. 약관에 써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보험 자동차가 뭐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는, 17조, 지금 우리가 17조 하고 있죠? 맞나?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무보험 자동차가 18조. 자, 우리가, 저기,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약관 17조, 18조, 19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는, 1조에 있어요. 1조. 1조가 뭐냐면,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1조에 있어요. 그래서, 1조 5호에 있습니다. 1조 5호에 있는, 무보험 자동차 정의를, 다시 한번 지금, 지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뭐가 무보험 자동차냐? 뭐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0에, 10에, 7, 8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선생님 그거요.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2나, 공제 계약이 없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2나, 공제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아니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어쩌고 저쩌고, 피보험 자동차를 죽게 하나 다치게 하는 자동차가 명확해요. 얘를 쓴다고, 얘를, 얘를 얘기한다고, 얘를. 10이면 7, 8명은, 얘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중요해요. 얘. 아, 물론 얘도 중요한데, 얘하고 얘를 동시에 써야 붙는다 이거죠. 시험에.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 꼭 외웁니다. 외워요. 요것도, 요번 시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번 시험에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보험차 상의에 관련한 사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이고, 말 안 한다 그랬는데, 또 말해버렸네. 아유, 칼났네. 말 안 한다 그랬는데. 학원에 안 오겠네. 다 이거 무료방송만 보고, 이제 학원 안 오겠네. 칼났네. 아이고,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어떤 부분을 실수하냐면, 자, 음, 어저께 무슨 질문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음, 자, 값보험사, 소유자, A, 나의 여다, A, A가, 대리기사, 대리를 불러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누구나 운전이다. 누구나 운전 특약을 들었다. 특약이 아니라, 특약이 없는 거죠, 누구나는. 그러면, 자, 단독사고 나가가지고, 내가 다쳤다. 그럼 나 뭐 받아요? 당연히 자기 신체 사고 받겠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대인배상이 안 된다는 걸 알겠대. 아까 했죠, 분명히? 나와, 얘와의 관계는 타인관계지만, 나와 보험사의 관계는 대인배상을 할 관계는 아니라 했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어, 그럼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범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 제가 지금, 어, 갑자기 귀신이 들린, 어, 갑자기 귀신, 갑자기 왜 없어졌지, 이게? 쓴 게? 그림 그린 게? 갑자기 확 없어졌는데, 어, 제가 깜짝 놀랐어, 지금? 순간? 아마 이 화면 보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그림을 방금 그렸잖아요. 근데, 이게 편집한 것도 아닌데, 그냥 확 사라져버렸네? 뭘 누르지도 않았는데? 어, 놀래라. 스튜디오 안에 귀신이 있나? 자, 어쨌든,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아까 상상해보세요. 값보험사와 A와의 관계는 대인배상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분이 뭘 질문했냐면, 대인보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나 공제계약이 없고, 대인배상 2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고, A는, A는 지금 대인배상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무범차 상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은 뭘 모르냐? 얘를 안 외웠다고. 얘를.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즉, 가해 자동차가 피보험 자동차면 안 되는 거죠. 아예 피보험 자동차는 대인배상 2가 있냐 없냐를 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질문 자체가. 그쵸?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얘를 만 기억하면은 지금과 같은 오류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그 그림이었는데? 이게 아까 사라졌던 그림이었는데? 이게 뭐지? 어떻게 한 거지? 어쨌든 지금 방송 보시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아까 그냥 사라졌던 그림인데 갑자기 또 확 나타났네? 지금 뭔가 제가 여기서 뭔가 조작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오, 진짜 소름 돋네 갑자기. 오싹하네. 이게, 이게, 아, 뭐하다랬지? 아, 예. 자, 이것만 외우면, 이것만 외우면 이런 오류에 혹시 빠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얘를 외우지 않으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 불량을, 변별력이 없다. 그쵸?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 왜? 자, 무범 자동차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봐요. 10점짜리. 그러면 이 네 줄을 열심히 써. 이 네 가지, 1, 2, 3, 4를. 열심히 쓰고, 시험장을 나옵니다. 나오면서 동료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범 자동차 왜 어디서 썼어? 아, 나 썼지. 너는? 아, 나도 썼지. 야, 우리 진짜 붙겠다. 근데 그 옆에 친구는 얘까지 썼네? 여러분도 얘만 쓰고. 한 명 뽑아. 누가 붙어요? 당연히 이거 쓴 사람이 붙겠죠. 즉, 우리 시험은 변별력의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확히 많이 잘 써야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아셨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무범 자동차 정의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자, 19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렇게 올렸는데 또 19조가 있지, 사랑. 자, 19조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에 자, 무범 자동차 상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2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건 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보험계약자의 고의 어? 처음 등장한 거죠. 이런 말 처음 등장했어요. 보험계약자의 고의 그 다음 두 번째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의류면 돼. 세 번째 상해가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 아, 그렇구나. 무범 자동차 상해는 무범 자동차 상해는 쓰리고구나. 쓰리고 원고 보험계약자의 고의 투고 피보험자의 고의 쓰리고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래서 고의가 세 개구나. 이렇게 일부러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기억을 해놔야지 나중에 아, 이게 좀 있지 않고 이렇게 딱 시험 쓸 때 아, 그 사람이 쓰리고 뭐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고수업 하나도 못 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하세요. 보험계약자의 고의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고의와 보험수익자의 고의는 자기 신체 사고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 외워놨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혁명 내란사업연폭동소요 똑같네요. 대인배상2하고 똑같아요. 다섯 번째 지진부나 태풍홍수해일 똑같네요. 대인배상2하고 똑같아요. 태풍홍수해일이 여기서는 보상하네요.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이라서 태풍홍수해일을 보상을 했죠. 무보험자동차 상해도 상해보험이지만 실손의 성격을 띄고 있잖아요. 실자손의 계산하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전히 면책하네요. 이런 부분은 좀 차이 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핵연료물질 그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자 똑같기 때문에 우리 대인배상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기서는 빨빨 진도가 나가요. 그 다음 시험료 경기용 똑같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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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피부옴자가 피부옴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아 요게 좀 다르네. 요게 대인배상2하고 다르네. 자 여기서의 영리를 목적과 이 7호 여기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다르죠. 여기서의 면책조항은 피부옴 자동차를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9번에서의 유상운송은 뭐예요? 피부옴 자동차가 아닌 차를 영리목적으로 즉 무보험차 상의는 사고 현장에 피부옴 자동차가 없어도 무보험차 상의는 보상된다 그랬잖아요. 부책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리기사야. 대리기사인데 손님 차를 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무보험차 상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무보험차 상에는 피부옴 자동차가 없어도 없어도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 면책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여기 하나 원래 있는 거 외에 하나 더 있다. 언제? 여기에 더 있다. 여기에 특징은 뭐다? 뭐가 특징이 뭐예요? 반복적이란 말이 없다. 없죠? 여기는? 없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복적이란 말이 없어요.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호에는 뭐라고 나오냐? 자, 10호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자, 그쵸?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보험차 상의에서는 배상의무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 그랬죠? 등장한다. 이런 이런 아, 배상의무자가 누구냐면 그냥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이런 사람이 가해자일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저 끝에 보세요.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즉 이런 사람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의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보상한다. 해놓고 일단 배상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 즉, 나를 기준으로 내가 다쳤어요. 나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 부모배우자 자녀가 가해자일 때에는 무보험차 상해를 안 해준다. 이거죠. 나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 즉 가해자일 때는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나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즉, 뭐예요? 동료겠죠? 동료 그래서 가해자가 배상의무자가 사용자나 동료인 경우에는 역시 무보험차 상해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한테 예를 써 책임보험밖에 없는 차량에 의해서 다쳤다. 근데 그 동료도 업무 중이었고 나도 업무 중이다. 그럼 무보험차 상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가해자가 동료일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보험차 상해가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자, 끝났어요. 자, 우리 무보험차 상해 다시 한 번 대인배상2하고 대부분 비슷하지만 고가 3개였다. 쓰리고, 쓰리고, 3개였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상운송이 하나 더 있었다.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유상운송하면 더 있었다. 그거하고 배상의무자 배상의무자가 가족이거나 사용자 동료면허 면책한다. 했어요. 자, 20조 봅니다. 20조 20조는 보험금 지급, 보험금 계산 계산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뭐냐면 뭐냐면 간단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어? 대인배상하고 똑같네? 비용 어? 공제 자, 대인배상1,2와의 틀이 똑같죠. 대인배상1,2와의 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다? 대인배상1,2는 얘가 얘가 판결 금액 소송 판결 금액을 포함하죠. 포함하는데 무범차 상해는 오로지 얘다. 오로지 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오로지 얘다. 오로지 얘다. 그거 차이가 있고 비용 비용은 두 가지다. 어? 자기 신체 사고하고 똑같네? 그쵸? 똑같죠? 자, 공제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제액은 대인배상1 보장사업 포함해서 대인배상1 아, 공제하는구나. 지급될 수 있는 지급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인배상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무범차 상해 계산하기 전에 대인배상을 먼저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범차 상해를 먼저 하고 구상을 하죠. 예, 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2도 공제합니다. 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공제하냐? 뭐 대인배상2 공제하는 건 알겠고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받을 아니라 받은 즉 가해자로부터 개인합의를 보면 그런 말이죠. 가해자로부터 뭔가 합의를 봐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무범차 상에서 공제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부의무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자, 그래서 이 부분 라번 이 부분이 자기 신체 사고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배상의무자를 제외한 그랬잖아요. 제외한 근데 무범차 상에서는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그랬죠. 차이가 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일반 상황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